임신 중 고혈압의 증상과 치료에 관해 알아보자. 임신 중에는 혈압 수치가 149, 영어메이치질을 넘을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된다. 일단 고혈압이란 무엇일까? 피가 동, 맥벽으로 가게 하는 힘을 혈압이라고 하며, 혈압이 어떤 이유로 인해 너무 높아진 상, 탈을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이라고 의심되면 병원에 내원하자.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증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의사를 찾자. 임신 중 고혈압이란? 임신 중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고혈압은 원래 고혈압을 알지 않았던 여성에게서 나타나는데, 임신 중반기나 후반기 즈음에 발생한다. 20주 후에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실제로 임신 초기에는 저혈압이 꽤 흔한 편이다. 임신 중 고혈압은 특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임신성 고혈압 이전에는 없던 고혈압의 임신중이 생기는 것으로 보통 임신 20주 후에 발생한다. 증상이 없는 편이고 출산 후 사라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나중에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 조산에 위험이 있다. 태아가 저체중이 될 수 있다. 임신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만성 고혈압 임신 전부터 또는 임신 20주가 되기 전부터 고혈압 증세를 보인 경우이다. 임신성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임신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다. 3. 임신중독증 임신중독증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보통 임신 후기에 발생한다. 강과 신장을 비롯한 장기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혈압을 조절하여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신중 고혈압의 증상 손과 얼굴이 붓고 시력이 흐려지고 구, 역질이 난다면 의사와 상담하라. 임신중 고혈압 증상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목덜미가 당기는 두통, 흐릿하고 빛에 민감해지는 시력, 사지 부종과 심각한 복통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 혈압 상승은 산모와 태아의 삶에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전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매번 진료 때마다 조절할 것이다. 다음은 임신중독증의 증상을 몇 가지 추린 것이다. 단백, 요에의 과도한 배출 매우 심각한 두통 시력 변화, 흐릿해지거나 실명의 위험 구역 질도, 능구토산소 부족할 속한 수치 낮음 특히 얼굴과 손이 부어오름 갑작스런 체중 증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윗배 통증 임신중 고혈압의 치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하는지는 의사가 결정할 것이다. 임신중 고혈압의 치료는 여성의 상태와 의료기록, 전반적인 임신상태에 달려있다. 환자마다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은 의사의 몫이다. 의사는 임신중 복용 가능하며 안전한 고혈압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약을 처방받은 경우 의사의 지침에 따라 복용하며 복용량을 임의로 바꾸거나 건 너뛰지 않는다. 한편 물을 많이 마시고 하루 약 3리터 사탕, 소시지, 튀김 음식 등 가공식품과 소금 섭취를 줄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라는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 고혈압이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을 통한 임신과 태아 관리로 임신, 중독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임신 중 혈압 상승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운동, 걷기, 산물을 위한 요가, 아쿠아짐 등 물 많이 마시기, 커피 마시지 않기, 소금, 섭취 제한하기 등의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다 물어보자. 당신의 의료기록과 신체 상태를 바탕으로 올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